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까지만 해도 60세 이상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얼굴 볼살이 처지기도 전에 다들 돌아가셨습니다만 지금 평균 수명이 이렇게 막 증가함에 따라서 그 볼살 처짐을 해결하는 수술인 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뭐 인중축소 수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20-30대 에서도 얼굴 리프팅 무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얼굴을 작게 하는 안면 윤곽 수술을 해서 뼈가 줄어들면서 살이 처지는 현상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예쁘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소세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안면 윤곽 수술도 효과가 좋은 경우가 있고 효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한 분은 얼굴 살이 많고 한 분은 얼굴 살이 적습니다 그래서 얼굴 살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뼈를 줄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얼굴 살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즉 수술하기 전에 얼굴 살과 얼굴 뼈가 5대 5였는데 수술을 해서 뼈가 5에서 4로 줄게 되면 5대 4가 됩니다만 얼굴 살이 많은 사람은 6대 4가 돼서 수술하고 나서 더 얼굴이 디룩디룩하게 보이는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얼굴 살을 제거하기 위해서 윤곽 주사를 맞는다던가 얼굴 지방 흡입을 한다던가 또 심부볼 제거 수술을 한다던가 하는데 그러면 그때 뼈도 줄어들고 얼굴 지방도 줄어들고 두 개가 다 줄어들다 보니까 그 겉을 싸고 있는 피부 조직이 인여되서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슴에서 가슴에 살이 빠지면 위로 올라가는게 아니고 가슴살이 빠지면 아래로 처지는 거나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20대의 안면 윤곽 수술을 해서 부피가 줄어들어서 피부 탄력이 유지되는 것하고 40대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해서 얼굴에 볼륨이 축소가 되면서 살이 늘어지는 경우는 제가 여기 풍선으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20대 때 아기 출산을 하고 배가 들러붙는 그런 확률하고 40대나 50대 때 출산을 하고 배가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는 확률하고 다른 것과 같습니다 즉 젊었을 때는 이렇게 피부가 탄력이 있어서 이렇게 불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뼈를 잘라서 없애고 지방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바람을 빼면 어느정도 탄력이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노화된 피부에 있어서는 이렇게 있다가 뼈축소 지방축소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얼굴에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좀 우글주글한 상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면 윤곽 수술 후에 또 다른 볼처짐의 원인으로서는 여기 그림에 보십니다만 그 안면 골격은 피부 아래서 텐트 이렇게 폴대가 텐트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피부를 이렇게 떠 받치고 있는데 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광대뼈 쪽에 있는 피부를 이렇게 받치고 있던 광대뼈가 윤곽 수술로 이렇게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쪽 눈 아래 코 옆쪽에 있는 피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분홍색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증이 이렇게 길어지고 입꼬리도 이렇게 처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주름 리프팅 문이 들어요 몇 년 전에 사각턱턱 끝축소 돌려깎기 광대표 축소 등의 안면 윤곽 수술을 했는데 그로 인해 피부에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불독살도 생기고 안면 윤곽 수술을 하기 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었는데 광대축소 후 볼처짐이 와서 그런지 인증이 길어지고 입꼬리가 처지고 이것도 볼살 리프팅으로 교정이 될까요 피부 리프팅 시술이라고 해서 실리프팅 시술을 몇 번 해봤는데 안면거상술은 전신마취인가요? 하고 여쭤 보셨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볼처짐이 단순히 얼굴 조직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것 뿐만이 아닌 바람빠진 풍선, 폴대 빠진 텐트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의 경우 실리프팅을 여러 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면거상술을 의뢰드렸는데요 다음 동영상에서 안면거상술과 실리프팅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부터 5부herst 5부정도 5부에서 계속 됩니다 5부에서 계속 됩니다 5부에서 계속 됩니다